안녕하세요. 죄도권 주식분석입니다. 힘든 주식시장 와중에도 올라가는 종목들, 어떤 특정한 업종군들을 형성하면서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업종들을 잘 고른다면 현재 그렇게 힘든 시장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매일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그저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으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도권 증시노트. 일단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 누적 20만명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인구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긴 하지만 일단 숫자 자체로는 엄청난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코스피는 일단 1700을 지켜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1700, 1600, 1500, 1400까지의 계단식의 일단 첫 번째 계단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은 기본적으로 대비는 해야 됩니다. 계속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일단 어패가 있고, 1700, 1600,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또 흔들리면서 갑자기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툼에 나오고 또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잡아두시고요. 정책 호재가 누적되고 정책 호재들이 증시에 잘 반영되고 있는 그 한타임 버텼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손실을 많이 만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관련 주에 대해서 지금 뭐 유튜브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식하지 않던 유튜버 분들도 갑자기 많이 등장하신 것 같고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걸러질 겁니다. 제가 봐도 사실 어설픈 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이 보기에 아직까지 키트나 백신 보고 있다면은 뭐 방송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품 쪽, 오늘 대규모 의약품 쪽에 외국인들 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다음 차세대, 차세대가 아니라 다음 단계에 코로나 관련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왔고 화상회의나 서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데 아직까지도 뭐 버텨라 하시는 분들 방송은 일단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혼조세였고 외국인 매도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6,000억 이상 외국인 매도 나왔고요. 저점 1,400대로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어쨌든 코로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삼성전자 캡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빠지면 다른 업종들이 올라도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쏠림 현상이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캡을 30%로 제한하자. 30%만 주가에 반영하자. 주가 지수에 반영하자라는 캡 30% 룰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폐지 방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 캡이 형성되게 되면 주가 지수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특히나 삼성전자 위주로 돌아가는 주식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무너지면 지수 자체 그리고 캡이 씌어져 있다 보니까 주가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을 또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연출될 수가 있었는데 일단 한 1년 정도 논의됐다가 올해 3월에 실제로 실행하겠다 했다가 지금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관심 가지신 분들 아무리 개인들이 사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예외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언제 사도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 쇼핑, 스트리밍, 무선기기, 반도체 쪽의 업종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주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인내심 필요하고 보십시오. 국제 유가 20달러 위협 지속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제가 한 3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폭등했어요. 늘 공포에 위기에 기회가 있다는 부분 20달러 무너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상 미국도 득이 될 게 없고 기업 자체도 힘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 포트에 삼성, 원유, ETN을 대규모로 담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하루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바닥에서 사기는 어렵겠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좀 움직였네요. 정말 바닥권에서 사기는 어렵겠지만 무릎 정도나 종아리 정도에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국면에서 잘 담으신 분들은 일단 뭐 내일 하루 빠지더라도 일단 뭐라 그래야 되나 재미를 좀 받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최악의 국면을 통과하고 있고 단계별 하향 전략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멘탈이 잘 지켜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아직까지는 존재한 모습 뭐냐면 기대가 많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죠. 정책적으로 CMA 금리가 현재 0.5%입니다. 0.5% 주식시장으로 자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고 엄청나게 바빠요. 정말로 진짜 뭐 이런 호황이 이런 호황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 아무튼 공포 속에 기회가 있다. 보유 종목의 테마성 진짜 중요한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 뭐 아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된 포트에 있어서는 제가 요거는 지웠습니다. 아무래도 유료로 제 멤버십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다음 요방송 이어서 추가된 포트로 멤버십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1시간 이내로 방송을 찾아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원유가 지금 이틀동안 급반등 했습니다. 그래서 급반등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말 저는 바닥을 잡았어요. 진짜로 바닥에 잡았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유 쪽 관심 가지자고 한 3일 전 방송 찾아보시면 일요일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유 쪽이 반등하면서 일단 글로벌 시장 무섭다 무섭다 하지만 분명히 기회는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V자 반등에서 기술적으로 하락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어느 정도 하락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지선을 무너뜨렸느냐에 대한 부분이 약 2430 SMP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공포심으로 이만큼 빼놨다가 기술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최악의 상황을 미국이 겪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극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에 겁먹지 마시고요. 사고 싶은 종목들 지금 많이 담아두셔서 잠시 묻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양새로 지금 주요 지지선들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역시 어저께 좀 급락했어요. 일본은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일본은 아시아 정신은 조금 좀 위태로운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코로나가 또 시작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혹시나 일본 관련된 펀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조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지금 중국이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내수가 살아나고 어느 정도 기지개를 켜기 직전까지 시장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PMI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지면서 코스피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 유럽 차트 모양과 거의 흡산합니다. 급락했지만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무너지지 않고 이 1700선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내일 갑자기 또 급락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 쫄지 말자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근거로 잘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내주식이 안 올랐다는 것은 업종이나 종목을 잘못 골랐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오르는 종목들은 잘 오르고 있다는 것이 주가지수 지금 2.3%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사실 저도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워낙 주가지수를 떠 바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르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조금 한 발짝 불러서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간선물 큰 눈에 띄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오늘도 개인들이 2700억 외국인이 6200억 매도하면서 기관과 연기금들이 시장을 좀 더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은 여전히 한 달 동안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선물시장에서는 만기도 있었고 해서 상호 팔고 했다지만 지금 현물시장에서는 거의 매도세 일관입니다. 오늘 좀 중요한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 기관이 기관을 갖고 왔네요. 외국인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기관을 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의 의약품 매도가 엄청나게 거칠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크게 의약품과 전기전자 화학 서비스업이 이끄는 대형주 포지션의 양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대규모 자금을 의약품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2000억 정도 하루 이틀 더 지속이 된다면 저는 정말 뭐 크게 배팅을 할 생각인데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정답은 여러분들도 눈치채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1700선이 아주 중요한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1700이 무너지지 않고 의약품 쪽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 대규모로 출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키트나 백신 관련돼서 워낙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상회의나 망 그 다음에 결제 이렇게 한타임 패러다임을 바꾸기가 개인들이나 뭐 어떤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냥 물려있는 종목들도 많고 어쨌든 시젠에 물려있는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은 조금 발빨리 나온 부분이 있고 수급들이 물론 뭐 털고 나가면서 달러가 급등해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일단은 저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쪽으로 오는 게 보세요.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예측하면서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저께 종목 말씀드렸던 거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KMW는 지금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5G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일단 가장 2020년도 유망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선통신 기지국에다 장착되는 5G의 대표적인 장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도 여러 개 보유 중이고 실적이 일단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방송할 때도 기본적으로 실적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전례 없는 상승 이전에도 마찬가지 이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례 없는 상승을 이렇게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5G의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 놓으시고요. 서진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지수 급락했지만 올라오는 종목들은 확실히 티가 나요. 별로 빠지지도 않았지만 더 가파르게 올라와서 오히려 손실이 아닌 구간인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마찬가지로 5G 반도체 부품 네트워크 장비 중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조금 붙임이 있긴 하지만 우량주의 대표적인 특성상 200위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고점을 향해서 잘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약 30% 가까이 주가가 하락 25%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가파르게 반등하고 다시 200위선에 왔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려서 또 오늘 샀는데 왜 안 오르니 하지 마시고 제가 잘 타이밍 잡아서 말씀드릴 때 그때 초반에 들어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루 이틀 빠지더라도 안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 대세예요. 5G는 빼고 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를 어제 말씀드렸던 케이지니시스 입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지금 현재 특히나 시장이 온라인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제에 관련된 NHN 한국사이버 결제와 케이지니시스 중에 케이지니시스에 힘을 주어서 어저께 말씀드렸고 오늘 시작하자마자 8%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주가 하락폭이 그동안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이 이렇게 빠졌었는데 왜 못사시고 눈치를 보시는지 그리고 어느 유튜브나 어떤 PB나 관리하시는 분들을 찾아보셔도 이렇게 한 발 앞서서 종목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새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업이긴 하지만 주식이 주가 아니거든요. 증권사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부동산 펀드나 라임 터지 라임 사태 터지는 거에서 보듯이 대부분 큰 자산을 맡겨놓고 자산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PB 업종도 거의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주식 쪽은 거의 요새는 신입사원들도 배우지 않습니다. 업종을 빠르게 전환하고 어떤 게 나아질 것인가 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기 힘든 그런 산업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잡아놓으면 적어도 손실을 안 본다는 제 마인드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코로나 때문에 저도 구독자가 많이 이탈되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머큐리 였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머큐리 저는 오늘 조금 닿았는데 1.3% 거의 저도 보압권 인 것 같아요. 가격을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공유기 유무선 관련된 네트워크망 5G 수혜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언택트라는 게 비대면 이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확실히 한동안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머큐리도 바닥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못 올랐다는 것은 글쎄요.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SK하닉스 결과적으로 5G 나 어쨌든 네트워크 화상회의 R-서포트도 오늘 올랐더라구요. 관련해서 제일 먹이사슬에 위에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수혜주로 SK하닉스는 언제 사도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하고 힘들더라도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또 제 특기가 올라올 때 또 남들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업종들과 종목들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가 4월 멤버십 종목들을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이어서 방송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